딥마에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는 LED조명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딥마입니다. 우리가 샘플러에서 1채널짜리 딥마고 요거 콘솔이고요. 요거는 무선입니다. 그 다음에 요기를 보시면 DMX 컨트롤도 쓸 수 있고 딥마도 컨트롤도 쓸 수 있는 등기구입니다. 그리고 요 등기구고요. 요것도 엘립스위드가 딥마 전원에 바로 전원에 꽂아가지고 디밍을 이렇게 불밝기를 조정해서 써도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조정을 해서 디밍을 해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할로겐 조명 등기구를 딥마 조방기로 딥마 콘솔로 연결해서 쓰는 데에는 바로 등기구만 그냥 바로 할로겐 조명 대신에 등기구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설비비가 따로 안 들기 때문에 요 방식을 그냥 우리가 날씨도 많이 덮고 그러니까 LED조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예산을 끌어서 목사님 조명만 등기구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 등기구만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쓰는 거에 할로겐 조명에 빼고 이 조명기를 바로 꽂아가지고 대체로 쓰면은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설비비가 따로 들기 때문에 등만 바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LED조명 등기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